뭐야, 여기. 아까 올라온 길 아닌 것 같은데. 진짜... 영서 씨! 올라가자. 그렇게 빨리 올라가자. 길도 모르면서 그렇게 망호간으로 가면 어떡해요? 여기 어디예요? 그거야 나도 모르죠. 아까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. 영서 씨가 오른쪽으로 트는 바람에. 지금 또 내 탓하는 거예요? 아주 어부 납셨네. 염장에 도가 트셨어요, 아주. 계속 이렇게 사람 열받게 할 거면 따라오지 마요. 나 YS 혼자 알아서 잘 갈 테니까. 영서 씨. 영서 씨! 괜찮아요? 어디 봐봐요. 안 주지 마요. 봐봐요. 많이 아파요? 엎어요. 지금 여기서 나 엎고 내려가려고요? 미쳤어. 말도 안 돼. 위험하게. 나 빈말 못 하는 사람이에요. 말 되게 할 테니까 엎여 얼른. 나 무거운데. 아! 조금만 참아요. 너무 좋아. 아! 너무 좋아.